오늘은 신비오트의 신 널의 지구 침략 작전을 맡고 그 대가로 베놈을 잃은 에디의 이야기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과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인 에디에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널의 신비오트를 태워버린 후 그대로 정신을 잃은 에디. 그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어나지만 그가 일어난 곳은 여느 병원 시설이 아닌 의문의 비밀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는 호박당한 채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매번 거절당했고 그저 같은 질문만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바로 샘플을 어디 숨겨놨냐는 것. 에디 앞에 남자는 그가 널과 연결됐었던 신비오트 그랜델의 샘플을 소유하고 있다 의심하던 것인데 이런 그의 말에 에디는 샘플 따윈 챙기지 않았으니 닥치고 정치나 밝히라 소리칩니다. 흥분한 에디를 진정시키며 드디어 신분을 밝히는 이 남자. 그는 자기 자신을 리드 리차드, 일명 더 메이커라고 소개하더니 판타스틱한 녀석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에디를 의심한 이유 역시 설명해주는데요. 사실 그는 에디가 널의 침략을 막은 직후 자신의 팀을 보내 뒷수습을 진행했었으며 거기서 그랜델의 샘플을 직접 채취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누군가 연구실에 침투해 샘플을 훔쳐갔고 그 도둑놈이 바로 에디가 아닐까 의심했던 것이라 하죠. 본인은 기절 후 계속해서 여기에 갇혀있었는데 어째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냐 묻는 에디. 메이커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며 미소를 짓는데 이런 그의 반응에 에디가 의아해하자 메이커는 진실을 말해주겠다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에디는 그랜데를 태워버린 후 기절했던 것은 맞으나 메이커의 부하들이 다가오자 베놈에 의해 본능적으로 깨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베어버린 후 도시를 휩쓸며 도망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강속으로 빠져들어 흔적을 감추는 데까지 성공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메이커 팀은 베놈의 흔적을 끊임없이 추적했고 그 결과 샘프란시스코에서 방심하고 있던 에디를 발견해 그를 제압했다고 하는데 그가 잡힌 곳은 바로 에디의 아버지의 거처 앞이었다고 하죠. 조용히 메이커의 얘기를 듣다 입을 여는 에디. 그는 그렇다면 그 사건 이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냐 묻는데요. 이에 메이커는 넌 3주간 도망다녔고 시설에 잡혀온 지는 2주 정도 됐다고 답합니다. 문제는 이 5주간의 기억이 에디에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에디가 혼란스러워하자 메이커는 베놈이 너가 고통스러워하는 기억을 모두 지웠기에 자신이 이렇게 친절히 설명해주는 것이라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씩 웃어보이더니 그나저나 좀 외롭지 않냐 말하는 메이커. 에디는 잠시 멈칫하더니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는데요. 바로 베놈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베놈을 자신에게서 불리한 것이냐며 소리쳐보는 에디. 그리고 이때 메스를 에디의 머리에 던지는 메이커. 당연히 에디는 이제 모든 게 끝이군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아보는데 다시 눈을 뜨자 베놈이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메이커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바로 베놈은 현재 물질적인 외형만 남고 내면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놈은 널과의 전투에서 에디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다 그만 하이브와의 커넥션이 끊겨버려 이젠 의식은 없고 에디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 남아있게 된 것이었죠. 자신의 친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눈물을 훔치는 에디. 그는 메이커에게 베놈의 의식을 되살릴 방법은 없는 것이냐 물어보는데요. 메이커는 그러려면 하이브와 다시 접촉을 해야 하는데 해당 방법을 성공시킨 자는 플래시 톰슨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플래시 톰슨마저 사망했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이죠. 플래시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깜짝 놀라는 에디. 메이커는 이런 글을 진정시킨 후 아직 놀라긴 이르다며 수갑에서 풀어주곤 자리를 옮겨 말을 이어나가는데요. 메이커가 에디에게 내민 것은 안티 베놈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플래시 톰슨의 코덱스였습니다. 코덱스는 베놈이 숙주의 유전자에 남긴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정부단체에서 추출한 코덱스를 자신이 빼돌렸다 말하는 메이커. 이제 그의 목적은 이 코덱스를 다시 플래시의 시신과 결합시켜 신비오트와 인간의 관계를 더욱 깊이 연구해보는 것이라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베놈을 다시 하이브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커의 말은 그저 에디를 열받게 했을 뿐 그는 플래시의 시신을 다시 파낸다는 메이커에게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본능적으로 베놈을 뒤집어쓰곤 그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메이커를 포박시킨 후 가둬버리는 에디 그리고는 플래시의 코덱스를 챙겨 서둘러 달아날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소련을 듣고 모여든 경비팀을 마주해버렸고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때 또다시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베놈 그는 플래시의 코덱스 병을 깨버리더니 에디에게 결합시키는데 이렇게 에디는 잠시나마 플래시와 함께하는 몸이 돼버립니다. 에디의 머릿속에 울리기 시작하는 플래시의 목소리 그는 에디에게 잠깐 자신의 핸들을 쥐겠다고 말하더니 과거 에이전트 베놈으로 활동하던 때의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탈출 경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커의 기지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죠. 며칠 후 플래시의 코덱스가 다 소모되어버리자 또다시 홀로 남겨진 에디 그는 낡은 모텔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베놈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대형견으로 모습을 변형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가 깊은 잠에 든 사이 그의 모텔방 앞을 서성거리는 수상한 노숙자들 이들은 왠지 모르게 정신이 반쯤 나가보였고 그저 에디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방문을 열려고 드는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열쇠가 빠져버립니다. 물음표를 던지며 다시 한 번 열쇠를 구멍에 꽂아보는 이들 하지만 열쇠는 또다시 빠져버렸고 이내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바로 베놈이 에디를 지키기 위해 이들의 침입을 막고 있던 것입니다. 역시나 의식은 없지만 에디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죠. 문틈으로 슬며시 빠져나와 노숙자들을 덮지는 베놈. 그런데 이 노숙자는 쓰러지더니 이상한 연기를 내뿜는데요. 이 연기의 향은 베놈을 자극했고 베놈은 연기의 출처를 쫓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한 골목길에 도달한 베놈. 이곳은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까지 존재했는데요. 베놈은 이들 사이에서 연기가 나오는 하수구를 찾아냈고 곧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길목을 막는 다른 동물들. 물론 베놈이 가장 앞서 있던 녀석을 꿀꺽해버리자 알아서 길을 터졌지만 말이죠. 하수구 안으로 들어간 베놈은 정신나간 자대를 지나치며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내 거대한 로봇 슈트를 착용한 자들에게 저지당하는데요. 물론 이들 역시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였고 이들은 베놈을 잡자마자 소닉 블라스티를 발사해 그를 조각내버립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대로 쓰러질 리가 없던 베놈. 그는 천천히 조각들을 다시 모으더니 뒤에서 급습을 가하며 반격을 실행하죠. 순식간에 로봇을 쓰러뜨린 후 천천히 내부의 사람에게 다가가는 베놈. 그런데 이 남자의 코에선 뭔가 이상한 물질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베놈은 이 물질을 그에게서 빼내 먹어버렸고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것이냐 자신의 동료에게 묻는 이 남자. 그의 말에 동료는 자신도 방금 정신을 차렸다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다고 답하는데요. 이들은 일단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좀 더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고 베놈 역시 뒤를 은근슬쩍 쫓아가 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괴이한 붉은색 기둥을 마주하게 되죠. 시내 곳곳에서 발견되던 정신 나간 사람들 그리고 동물들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베놈. 잠시 후 에디는 누군가 미친 듯이 문을 긁어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되는데 그가 문을 열자 베놈이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에디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이냐며 그를 쓰다듬어 봅니다. 그러자 캐캐거리더니 에디 앞에서 무언가를 토해내는 베놈. 바로 하수구에서 먹었던 정치불명의 물질이었는데 에디는 이 물질을 보더니 마치 앞으로 다가올 일이 눈앞에 펼쳐지듯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싸매며 절규하기 시작하죠. 카니지가 오고 있다고. 그는 함께할 자신의 유일한 동료 베놈마저 의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혼자 어떻게 카니지를 상대해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집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에디와 베놈 이야기 3부를 전해드려봤습니다. 너를 처치해 드디어 좀 행복해지나 싶었더니 어찌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에디가 겪게 될 또 다른 시련이 담긴 4부를 준비해 돌아올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많은 베놈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마블 관련 컨텐츠를 전해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